자 우선은 여기 대신에 라는거는 요 어 그냥 간단해요 어 사인트 대신에 어 사인 뜹니다 끝났어 이게 끝이야 장것이에요 타이비 타이바우더 이런 뜻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어 해볼게요 뭐 저는 밥 대신에 아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어 밥 대신에 어 뭐 뭐 줌만 먹어요 이렇게 아 누가 누가 할거냐면 어 투야 투야 납쳐탈 어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밥 대신에 죽만 먹어요 어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 음 랑건 아 다이어트는 랑건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알아도 영어예요 영어 다이어트 랑 살을 빼다 똑같습니다 아 쯔틱이죠 쯔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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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껀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안 끼용 이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안 끼용은 이제 코만 이란 뜻인데 다이어트는요 가의 행비 행동 잔껀이야 내 잔껀 믹먹떡 태숲 내 잔껀 코만 내 잔껀 웡톡 토이 내 잔껀 안 사오 토이 뭐 이렇게 그냥 행동 어 이거야 간단하지 어 끝났어 자인트 대신에 자인트 간단하죠 간단하지 어 어떻게 그냥 야 우리 월요일에 여행가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월요일에 여행가자 두하이 쯔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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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니술리띠 어 그런데 어 어 토이야 놀이 되나 토요일 타이비 두하이 두바디 되나와 화요일 대신에 화요일 대신에 화요일 여행 가요 오케이 월요일 대신에 화요일에 가면 어때요? 남 라인 속 터냐 월요일 대신에 화요일에 가면 어때요? 오케이 감사합니다 타이비 두하이 어 네마디 트 드바디 디 대나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인트 대신에 자인트 입니다 어 어 어 어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어 놈뚜도 돼요 놈뚜도 여기는 놈뚜가 있나 놈뚜가 없지 자인트 밖에 없네 아 놈뚜는 아래 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자인트 입니다 자인트 대신에 자인트 오케이 자 한번 볼게 어 어 어 누구야 흐엉씨 흐엉씨 납초털 납섬직 초털냐 커피 대신에 우유로 주세요 네 어 타이비 카페에 초털쓰어 오케이 타이비 카페에 초털쓰어 자 납띠어 well as 에어 크으엉씨 진지어 부터 아 그 아 예 아wood구 버스 내 몸에 놀다. 내 몸에 놀다. 내 몸에 땅을 닿았다. 내 땅을 닿았다. 내 땅을 닿았다. 이렇게. 자, 옆두. 잡초 털이네. 치마 대신에 바지로 개념해 주세요. 하이비바이. 롯지로 등권. 오케이. 놀 권위. 오케이. 수영 씨 감사합니다. 잘했어요. 장꽃이 두 몸. 후홍아 잡초 털. 두 몸에 따뜻해 주세요. ин hometown Queensland. 그걸 도 lam 전시ованиеród Ga via 타. 오이 Appreciate you. 청바지는 입어도 돼요? 아니요 청바지는 불편하니까 청바지 대신에 등산법은 입으세요 청바지가 권버예요 권버 권신이죠 권신 청바지입니다 줍속 займет Members? 권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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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버리 이게 매 GPS에요 remedio는 게 아니라 웜품들 과와 juvenileń스탄 잘 쎄궈이네요 저는Cs que스톳은 입으세요 저는 입구 Bu tradable ared 세 πολύ тут해요 너무 어렵죠? 만약에 내가 바꾸는다면, 내가 바꾸는 권로도 안 할 수 있을까요? 네. 안 할 수 없죠. 그래서 바꾸는 권로도 안 할 수 없죠? 그래서 바꾸는 권로도 안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바꾸는 권로도 안 할 수 있어요. 오케이, 잘했어. 등산, 장품,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네,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네,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잘했어. 어렵지는 않죠? 자, 근데 여기 불편하다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. 불편하다. 어, 이게 한국말로 두 개가 있어요. 처음에 편하다 라는 단어. 그 다음에 편리하다 라고 단어 두 개 달라요. 근데, 자, 봐봐. 편하다 뭐야 그냥 도와임만이야. 어, 깜짝 도와임만이람? 근데 다음 날 잔 수 있는 전화에 진짜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진짜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참가능이라 2개가 더 강력하니까. 뭐, 비, 뭐. 어, 이... 쨍먹 뭐인다. 진짜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어, 자,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인터넷 파츠는 정말 뇌이도 할 수 있어요. 근데, 장애아는 쭈쭈걸라 장애는 쭈쭈걸라 불편하다 에요 어 그러니까 불편하다 는 콤파이만 해도 되고 뭐 뭐 띠아 이렇게 해도 지켜도 됩니다 두개 다 됩니다 두개 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무팟도 띠엔 어 은 대신에 입니다 사인트 대신에 사인트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별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 어 그 다음에 이 아래꺼 볼게요 은 대신에 는 대신에 자 이렇게 볼 건데요 어 이것 좀 볼게요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딸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까스를 해볼게요 어 아까 이 대신에는 사인트 대신에 사인트 잖아요 이번에는요 이제 놈뜨 대신에 놈뜨 에요 놈뜨 는 대신에 놈뜨 어 어 놈뜨 는 대신에 놈뜨 에요 당연히 이거는 현재고요 과거는 놈뜨 그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어 오빠 우리 영화보자 좀 다 샌핀 디 아 타이비 샌핀 좀 다 뭐 어 뭐 안껍디 장안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 아까 누구였지 하인아 하인 아 타이비 샌핀 타이비 샌핀 좀 다 안껍디 놈뜨 영화 영화본 대신에 밥을 먹어요 어 어 우리 영화를 보는 대신에 밥을 먹어요 그냥 능사 놈뜨 템 대신에 자 이거 좀 뭐 없어요 뭐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놈뜨 가 아니라 딩뜨 가 문제입니다 딩뜨 가 문제에요 이 봐봐 선생님이 딩뜨 대신에 봐봐 딩뜨 대신에 딩뜨 를 해볼께요 얘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돼 자 하인아 잘 봐봐 아 아이폰 타이비 저는 이이이인지 나요 아 아이폰이 다 탈비 알폼 또 탈비 나요 이이고 ile ti 이것 받을 때 까고 Hol Además 아 이상해 olmas지 application 좀orta 이후 ü heoll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딩뜨 대신에 딩뜨 를 found 능 이라고 이렇게 해야되요 능 입니다 이거만 이상해 이렇게 능 이에요 능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 포도 능마다 파이싱 니테 이렇게 이상하죠 얘만 놈뜨나 자잉뜨는 그냥 구빙턴 타이빙 더 근데 띵뜨 대신에 띵뜨는 능 입니다 능 어 능 이라고 해줘야 되요 자 한 번 더 해봐 하잉아 물론 능 아냐 자 선생님은 잘 어 잘생김 대신에 뚱뚱해요 자 니테 나요 어 저희 랍차이 능마벼오 그렇지 이렇게 능마벼오 이렇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능 이니까 그냥 교식 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 자 이거만 특별해요 가이네 띵뜨 낙베토 놈뜨뜨나 자잉뜨는 그냥 다 똑같아 타이빙을 띵뜨는 능 이라고 해줘야 되요 능 오케이 이해 되셨죠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하니가 고마워 희연씨 희연아줌마 희연아줌마 희연씨 꺼도 된다 좋더냐 사서 짓냐 음악회 하는 대신에 영화를 보는 게 죽겠어요 음악회는요 호의 엄략디 그냥 그냥 글쎄 호의 엄략디 댄싱이 있으나 태비드 엄략디 샘핌 새 또턴 어 샘핌 새 또턴 음소야 맨쇼에 띵어봐 그 옷은 산 대신에 품질 품질이 좋지 않아요 자 싸더는 새 띵띵뜨 두 몬 테네싱이 띵뜨 두 몬 테네싱이 터나 띵뜨디 어 가이오더 재는 맨 품질 아 품질은 뭐냐면 품라 산펌 신라 천릉 네 천릉 산펌 천릉 산펌 기껌 또다 어 누구도 아우 나이제 능마 천릉 산펌 콤똫 아 천릉 산펌 콤똫 이렇게 품라 산펌 질라 천릉 네 자 띵띵 아 제가 늦은 대신에 맛있는 음식을 사 드릴게요 자 자 자 자 여러분 이거 봐봐 이 문장 어떻게 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희연씨 아 제가 늦은 대신에 뭐 밥을 살게요 자 근데 아까 뭐나요 희연씨 놀란 띵냄 띵놈 그런데 이 딱 사는 띵쌤 콤빛 콤따 늦었으니까 밥을 살게요 띵쌤 콤듀 띵쌤 콤듬 으니깐요 띵쌤 넣었음 대신요 자 이게 미넨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 이거 다시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돼 봐봐 이 대신 대신 밥을 산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좀 허이허이허이 확답라 봐봐 희연씨가 넷뭔 쇼이드몽 대신 밥을 살게 맹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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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뜻이야 보상 보상 어 보상 뭔가 아 보상이 아니라 어 아니야 보상은 그런게 아니라 진짜 그냥 탈비 행동끼야 맹떼 맹떼 이거야 자 다시 말할께 처음 꺼나이냐 설마 거짓냐 내가 늦었어요 또 넷뭔 넷뭔 대는 5미터이 망 미터추 늑뭔 타이비 미터이 망 또 무화껌초터이냐 이라테 이런거야 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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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복잡해 어 자 한 번 더 볼게 자 여러분 여기 아래를 봐봐 어 어디갔어 아래를 보면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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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아래쪽 볼게요 제가 도와주는 대신에 커피 한잔 사세요 자 요것도 볼게 제가 도와주는 대신에 커피 한잔 사세요 자 희연씨 요고는 지금 밑에 나오냐 타이비 쏙 뒤돌생무 목컵 카페 그쵸 그럼 타이비 깔시냐 무화 카페 타이비 깔시냐 타이비 행동 나오냐 그치 그치 이티나 이티나 너희나 이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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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이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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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에 지금 그치 이런 뜻이야 어 다시 말할께요. 제가 도와줬어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되요. 어때 희연씨 이해 됐어요? 조금 복잡하죠? 이건 조금 복잡하지? 그래 그래 그래. 자 희연씨 그러면 요기 벤즈의 아베 남아야죠? 여기는 가까워서 문건 상태 변하지요? 맞아요. 하지만 가까운 대신에 좀 비싼 것 같아요. 자 가까운 대신에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기 벤즈의 아베 남아야죠? 그러면 요기 벤즈의 아베 남아야죠?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 그는 편이 따뜻한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좀 비싸죠.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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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조금 비싸요. 네, 조금 비싸요. 그래서 요기 벤즈의 아베 남아야죠? 이게 좀 헉 컴포먼트는 그식라 또잉니 또잉 깜털 또잉니 허이허이다 그식니터네티 좀 뜨년헌 어 오케이 여기 왜냐 가깝다가 띵 뜨니까 닉마 이렇게 지켜주시면 돼요 티현씨 고마워요 잘했어요